코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핫한 디저트인 약과 쿠키랑 약과 휘낭시예를 준비했습니다 얘네들 먹어달라는 요청이 진짜 많아서 제가 브랜드별로 열심히 모아봤어요 얘네가 전부 약과 쿠키랑 약과 휘낭시예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단봄 그리고 쿠키네 집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인 초코츄러스, 뭉송 이웃집 통통이, 바닐라 멜로우, 달달지다구요 밑에는 몬드제과의 링약과, 쿠키네 집 뭉송 바닐라 약과 쿠키, 리몬심, 원데이, 떡하나주입니다 지금 여기 약과 냄새가 진동을 해요 당장 먹어볼게요 오늘의 음료는 따뜻한 로이보스랑 시원한 흰우유가 있습니다 그럼 잘먹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흰우유부터 마셔볼게요 제일 먼저 얘부터 성냄 발사이였어요 ostens이 오윽 점점 아무리 봉인 참아 점점 점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야과 플러스 쿠키이다 보니까 제가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반씩만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이거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유 와우 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우 이번에는 이거 잘라줬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 고춧가루 이번에는 이거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이거 뼈는 2개 뼈는 좀 더 넣었어요 뼈는 좀 더 넣었는데 이모도 넣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마지막 두개 이제 마지막 두개 먹어볼께요 두개 마지막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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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두개 두개 한개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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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새우와 함께 먹는 달콤한 맛 제 2회에 스틱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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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